이 경기 역시 5분 3라운드, 연장으로 갈 경우에 1라운드를 더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타격에서 둘 다 굉장한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무겸 선수가 후배입니다만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깔끔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서두원 선수는 두꺼운 철퇴 같은 망치 같은 파워를 갖고 있는데요. 자 챔피언 결정전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서두원과 최무겸, 현 챔피언 최무겸 선수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라잉 밀 참으시고 해봤고요. 라이트 카운트 들어갔던 서두원. 최무겸 선수 스텝을 경쾌하게 밟고 먼저 시작하는 쪽은 최무겸. 서두원은 최무겸이 들어오는 순간 라이트 카운트로 시작되는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긴장된 순간인데요. 자 라이트하면 사람 맞뻔아치는 서두원 선수입니다. 주고받았습니다. 자 피하면서 빠져나왔던 양 선수. 네. 아 긴장감. 네. 펀치로 맞받아쳤던 서두원 선수였습니다. 자 서두원 선수는 가드를 좀 많이 내리고 네. 어 최무겸 선수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해라. 그럼 나는 따라, 그때 따라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탐색전이 초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왼손 잽. 네. 서두원 선수가 라이트 카운트 누려봤습니다만 최무겸 선수가 잘 맞질 않네요. 왼손 잽. 네. 섬군했던 최무겸. 자 최무겸 선수가 서두원 선수가 지금 라이트 카운트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페이크 주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아 조금 교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 봤던 이 서두원. 하지만 반응이 빠릅니다. 최무겸. 2분 지난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왼손 잽. 자 페이크 모션. 자 미들킥. 벅크 속에 맞았고요. 아웃파이팅 좋습니다. 최무겸. 서두원 선수가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을 100% 잡지 못하셨습니다. 아웃파이팅. 네. 지금도 서두원 선수의 파운소 펀치가 끝나갑니다. 서두원 선수의 왼쪽 허벅지가 많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벌써 좀 많이 달아올렸어요. 자. 최무겸 선수가 좀 약하게 경기를 했는데 그렇죠. 15g의 라이트 카운트를 피해냈습니다. 최무겸. 아웃파이팅. 이쪽으로 속여주고 밑으로 밀킥. 최무겸. 젊은 챔피언이지만 노련합니다. 그렇네요. 챔피언답게 경기를 잘 끌고 하고 있는 최무겸 선수입니다. 도전자 서두원. 도전자 서두원 선수가 안 들어오니까 먼저 기습해봤던 최무겸. 자 킥공격 박아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서두원 선수의 악박을 저지하고 있는 최무겸.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바꿔서 서두원 선수가 걸어봤는데요. 네. 자 돌진할 때 약간 접촉이 있었던 양 선수. 그렇습니다. 아 최무겸 선수의 잽이 좋았죠. 오케이 이번에 안쪽으로. 좀 더 타격에서 봤을 때 최무겸 선수의 무기가 좀 다양하죠. 공격 타겟을 다행하시면서 압착이 2번이 나왔고요. 첫 번째 라운드. 네. 양 선수. 서두원 선수도 급하진 않습니다. 장기전을 역시 염두에 두고 있죠. 자 퍼프 공격. 펀치로 맞받아치고 있는 서두원 선수였습니다. 종료 1분전. 1분 남은 첫 번째 1라운드. 아우 파이팅. 아우 파이팅. 1라운드 최무겸의 아우 파이팅 빛나는데요. 자 우리 섬에서. 서두원의 킥이 나오는 순간에 최무겸의 카운트 펀치 연타로 나왔습니다. 최무겸 선수의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 지금둘째. 서두원 선수가 조금 이제 시동을 오면 되나요. 자 바로. 자. 서두원 선수였습니다. 다시 런킥. 맹정합니다. 최무겸. 네. 어. 폭풍. 다시. 흔드는 어깨에 최무겸. 다양하게 두들기고 있는 최무겸. 왼손. 서두원의 라이트도. 반면적점. 테크신도. 빠져나가는 최무겸 선수입니다. 앞차기. 아. 런킥. 아. 자. 왼손 오른손. 아. 니킥. 할 때 1라운드. 끝이 나는군요. 최무겸. 대단하네요. 냉정합니다. 최무겸. 네. 경기를 압도했어요. 반응이. 한 벅차 빠릅니다. 거의 다 피해요. 펀치를 거의 다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킥. 이야. 이 로킥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서. 서두원의 킥이 나올때는. 카운터. 펀치를. 네. 휘청거렸죠. 서두원 휘청거렸어요. 네. 싸잡고. 오른손. 그리고 왼손. 휘청거렸던 서두원. 네. 지금 서두원 선수의 로킥을 허용했던 점을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요. 상당히 당연하죠. 지금 페이스에서 타이밍에서 서두원 선수가 반박살 좀 느리거든요. 느리죠.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전진, 압박, 연타 시도 이런 걸로 서두원 선수가 깨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레슬링 태클이라든지 클린치를 섞어서 들어갈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최무경 선수가 그냥 앉아서 맞는 스타일이 아니라 스탬프 좋고 카운터도 좋거든요. 서두원 선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좀 생기긴 생깁니다. 자 1라운드 이후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서두원 선수의 왼쪽 허벅지 상당히 멈장욱이 시퍼렇게 있습니다. 도전자 서두원 챔피언 최무경. 다시 로킥. 다시 로킥. 강력한데요. 자 2라운드 이후에 박물을 당황했습니다. 다시 밀킥. 다시. 펜치 나오지만 바디. 대단합니다. 최무경. 타이밍 싸움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펜치를 다 피하고 있는 최무경입니다. 최무경. 날력판 스텝. 왼손 잽 다시 안절로 슬쩍 건드리받던 최무겸입니다 오랜만에 카운트 퍼치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인사이드 로우킹 최무겸 왼손 잽 보면 스태먼텍 놀린다 싶으면 싹 들어가, 먼저 살짝 들어가서 붙은 다음에 뛰어내고요. 누려납니다, 최무경. 종료 3분전. 2라운드 3분 남은 시간 라이트를 피하는 최무경. 2라운드 3분 발결. 트리스. 트리스. 안쪽으로. lingen. 소두원의 뒤빔발에 동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다리가 지금 안쪽 바깥쪽으로 다 많이 데미지를 받았거든요 밖으로 사이드스텝 선수는 최무경 스텝이 좋은 최무경 아디 노래받던 서두현 선수 라이트는 피했던 서두현 다시 안쪽으로 킥을 들어 모이는 최무경 사이드로 또 빠져나는 최무경입니다 랩트 카운터 서두현 좋았습니다 서두현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데미지는 주지 못하고 있는 서두현 덕후쪽에 서두현의 배쪽에서도 많이 붉은기가 보이는데요 오른쪽 빠져나왔습니다 최무경 패더급 챔피언전 왼손잽 사이드스텝 빠져나는 최무경 현 챔피언입니다 1분전 1분 나오면 2라운드 자 폭부 왼손 좋았어요 서두현 다시 폭부 자 폭부쪽 하지만 서두원도 안면 펀치 홀로킥 괜찮다 서두현이 도발합니다 펀치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킥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 바디 하이 오른손 바디 하이 올라가 왼손잿 빠져나는 최무경 35초납은 2라운드입니다 로킥 흥수하면서 래프트하면 서두현이 가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라이트 네 벅두 공격 최무경 자 2라운드 후반들어서 서두현 선수가 좀 타이밍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한 발 잡고 블리치 탭다운 탭다운 서두현 네 좋습니다 하체 하체를 잡았는데요 자 다리를 벌려놓고 있는 최무경 최무경의 시록시록 자 이때 2라운드가 끝이 나는군요 자 챔피언 결정전답게 정말 양선수 손에 정말 땀이 나는 경기입니다 네 사실 2라운드 중후반부터는 글쎄요 서두현 선수의 펀치가 빠른지 최무경 선수의 몸이 조금 느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두현의 펀치가 조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로우킥 로우킥과 서두현 선수 네 이번에 랩트 맞았고 킥 캐치한 다음에 테이크다운 시도했고요 서두현 선수 아 지금 최무경 선수가 그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다가 이제 그게 잘 안되면서 본인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고요 그 다음에 히록시도 서두현 선수가 상위 포지션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2라운드 부저가 울리면서 이제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도전자 서두현 현 챔피언 최무경 이제 이 마지막 3라운드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5분입니다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양 선수의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인데요 서로 잽을 주고받았던 양 선수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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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킥 2라운드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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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주 체육관 흙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무겸과 서두원을 연호하는 여러 관중팬들 접근전 다리를 걸어봤던 서두원 빠져나왔습니다. 오! 마디킥! 밀어냅니다. 다시 바디 공격. 이제 3분남았는데요. 화이팅! 경기 종료 3분전. 3분전 3분전. 라이트. 정말 좋다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라이트 빠른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왼손째 받아줬던 최무겸. 다시 한번 바 뒤쪽 킥공격이었습니다. 자 2분 20여초 남은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다시 바디킥. 서두원 선수도 펀치로 돌려주고요. 자 접근전. 왼손째. 최무겸. 서두원 선수가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하니까. 오! 짬치고 돌아나가는 최무겸. 자 라이트 합병! 빠릅니다. 최무겸의 펀치가 빠릅니다. 프론트킥. 1분 50여초 남은 마지막 3가운드 경기. 다시 러킥. 자 바디킥. 어깨를 밀어냈던 최무겸.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 1분 20여초 남았습니다. 라이트 랩트. 왼손. 서두원의 왼손잽도. 무시 무시하죠. 자 바디 공격이었지만. 자 다시 바디킥. 다시 프론트킥 밀어냈습니다. 자 스탭 뛰고 있는 최무겸. 자 라이트. 반환한 서두원 선수였습니다. 오라. 서두원 선수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50여초. 프론트. 다리. 왼손. 왼손. 왼손 피하는 최무겸. 자 버풍. 서두원의 오른손이 적중됐습니다. 이번엔 수비하는 서두원. 자 테크 있어. 빠져나는 서두원. 30여초 돌려차기 노킥 서두원 압박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10여초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프라이드킥 10초 남았습니다 바디 공격 3라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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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도출했습니다 자 투전자 서두원 현 챔피언 최무겸 아 대단한 경기였었고요 아 이 투선수는 지치지도 않나봐요 3라운드까지 엄청난 체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플라잉니 공격 시도하는 최무겸의 모습 나왔었고요 초대 패더급 챔피언 최무겸 선수가 1차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챔피언 서두원 선수가 등극할 수 있을지 판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든걸 다 쏟아부었던 양 선수 패더급의 왕좌를 가리기 위한 혈전이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제 판정을 기다리는 양 선수 장중 체육관 장중 체육관 최무겸과 서두원을 연호하는 모든 관중들입니다 아 아 여기도 집계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지난 5경기에서도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가 났었고 네 이번채 6경기 메인 이벤트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 판정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서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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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씨와 송가윤 선수 서두원 지금부터 판정결과 나오겠습니다 정정씨 판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쩍지 송효진 29대 28 블루코너 서두원 어 29대 28 서두원 쩍지 팅철 29대 28 레드커넌 레드커넌 최무감 29대 28 1대1 정진 신승렬 29대 29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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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게 되면 연장을 또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연장을 또 가는 네 네 네 방송을 좀 아는데요 네 손에 땀을 지는 경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챕도 맞추고 했습니다만 어 적극적인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어 실제적으로 어 상대방을 좀 끝내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전진을 전진 압박을 한 서두원 선수 쪽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뒤집게는 좀 부족하다고 저지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서두원 선수의 3라운드 내내 후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최무겸 선수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예예 자 이 연장 승부는 정말 한 번에 자칫 그 실수로 인해서 네 경기가 이제 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양 선수의 더 집중력이 요하는 이번 마지막 연장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패더급의 챔피언 결정전 연장 승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도전자 서두원 현 챔피언 최무겸 어 랩틀라이트 서두원 선수의 펀치가 등장을 하는군요 하이킥 예 최무겸 선수가 밖으로 돌면서 이번엔 확실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공격 숫자가 좀 더 많아야 될텐데요 예 자 예 컴비네이션 공격 블록킥 아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서두원 선수의 펀치는 닿지 않고요 예 저런 식으로 하면 이 추흥은현 선수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서두원 선수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납니다 자 라이틸 15 붙으면서 4강으로 빠져나갔고요 예 예 예 예 서두원 선수의 펀치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예 예 자칫 실수로 맞으면 큰 점수가 뺏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평가에 3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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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정 3분정 3분정 1분정 4분정 2pm 킥 최무겸 라이트 다시 라이트 바꿔치는 최무겸 2분 10여초 남은 마지막 연장라운드 승부입니다 자 레프트가 커버 하루론 커버 2분 10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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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복붙 공격으로 승부 선수도 반응을 합니다 사용룩 4분 10여초 5분 10여초 3분 10여순 4분 10여초 4분 10여초 5보 5보 양손 호각 지지인데. 마지막 연장 라운드입니다. 라이트. 종료 1분전. 1분 남았습니다. 왼손. 충격돈이 뒤끄럼질 안해요 앞으로 들어갑니다 50여초 여의차 났던 양선수의 공격 롱킥 30여초 라이트 끝나갔던 최보경 롱킥 20여초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글래 보기듬은 명승부였습니다 이제 연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판정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연장 승부에서 자 혈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연장까지 끝난 이후에 양선수가 포옹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이 글래 보기 드물었던 양선수의 멋진 경기였습니다 현 챔피언 최무겸 그리고 도전자 서두원 과연 새로운 패덕급 챔피언이 등장할지 아니면 최무겸 선수가 1차 방어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판정 결과 나오겠습니다 첫째 김철 10대구 레드코너 최무겸 최무겸 10대구 첫째 송효진 10대구 10대구 블루코너 서조원 서조원 1대1 첫째 시승률 10대구 레드코너 최무겸 선수가 연장전 2대1 1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이야 정말 힘들게 방어전에 성공하는군요 이야 서두원 선수가 챔피언을 예루해 줍니다 멋있네요 자 이렇게 패덕급의 초대 챔피언 최무겸 선수가 난정 도전자 서두원을 상대로 연장까지의 접전 끝에 1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야 힘든 방어전이었네요 자 이렇게 6개의 매치까지 저희가 함께 했고요 마지막 최무겸 선수의 1차 방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은 모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한의 해설연 저는 캐스터 김수환이었습니다 끝까지 수익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